지난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행정동 조정작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 감소 등으로 동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통폐합 대상 마을에선 적지 않은 반발이 이뤄 무산된 바 있어서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제주시 지역 행정동 가운데 최다 인구 밀집 지역은 노영동으로 5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이 2도 2동으로 4만 9천 명, 연동이 4만 2천 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최소 인구 지역은 1도 1동으로 2천 3백 명, 다음이 2호동으로 4천 4백 명입니다. 노영동과 1도 1동 간 인구 편차는 2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다 인구 지역은 동홍동으로 2만 3천 명, 최소 지역은 정방동으로 2천 1백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지역 간 편차는 11배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지역 행정구역 조정, 즉 과대,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정동은 지난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택지개발 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 감소 등으로 동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면서 개편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곤 있지만, 실제 방법론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복잡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수만으로 통폐합을 결정할 경우 자칫 주민 갈등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또 해당 마을의 전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동지역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번번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나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청 측면에서는 효율성, 주민센터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주민 측면에서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인입니다. KCTV에서